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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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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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시 사랑가로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토께서 동부 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준양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니 청자 노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꿈은 꿈은 울리 없지만은 운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오 멍멍 운중히 다 다 보여 하얌 하늘 아미라 아미라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오니 부모님이 부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오니 그 마음 그 조사에 응당 자 결을 할 것 이니 사세가 난 처로 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그냥 문처럼 천을 당부 허니 그 때여 향단이 부연 섬섬 황해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부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깜짝 당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때 오시니까 천에는 오실라면 닭 밑에 혜성 혜성과 분해들어 기침소리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 날은 위기를 돌내시라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양 모친 도련님 들이려고 밤잠을 장만허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지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살다 이리 얼려 뿐가 밤마다 보건만 다 제보 또 아니 오세 사토자재가 영계 뿐만 텔면 텔리사이네가 꼭 정하지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는 도련님을 드릴냐고 그 흥랑에 수고를 다 다 단순히 놓지만 기효여 상그덮고 일어서며 옥수잡고 허는 말이 수색이 만명언니 이게 웬일이오 변직일장 없었으니 황자가 병들었소 어대서 손님 왔소 달성회로 이르시오 사토께 구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해당을 들으셨소 약주를 파으는 허여 정신이 혼미언다 뒤로 돌아가 견드랑에 손을 놓고 콕콕콕 질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춘향이 그리고 춘향이까지 같이 있지 춘향이가 무생거이여 쇠로 물로 나지면 내 몰랐소 내 몰랐소 토련님소 내 몰랐소 토련님은 양반이여 춘향초는 천님이라 장무원 자정허였다 버리는게 옳다 하고 나를 떼냐고 하시는디 속 모르는 언니의 집은 늦게 오래 편지 없네 내 장사랑 내 장사랑 외지 일로 오직 보기가 싫었거소 독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독기 싫어하는 얼굴 더 보아도 평균하니 나는 걷는 밤 업무 지우게까지 아득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이 나 가게 안거라 니가 미리 속을 지나 그 기도 내가 미쳐 말을 못 버렸다 속 모르면 말을 마라 다음주에는 이거 이어서 조금씩 하는 식으로 하고 아따 수고 수고 많으니 하셨어요 수고 많으니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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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